원숭이띠분들, 제가 하반기 운세에서 얘기 드렸죠. 고생끌, 행복시자, 그리고 가족관계, 인간관계 안 좋은 게 없어! 다 좋아!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원숭이나 닭띠인데 선생님이 원숭이띠를 무지하게 좋아하셨다고 볼게요. 맞아요. 원숭이띠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씨가 좋아한 거죠. 네. 선생님은 그냥 그런데 애기씨가 좋아한 거죠? 아니요. 원숭이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저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원숭이띠분들, 고생끌. 행복시자. 신축년에 들어오면서 여태까지 꼬이셨던 일들이 슬슬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소송에 있으셨던 분들, 사업이 부진했던 분들, 부동산을 샀는데 자꾸 땅값이 떨어지고, 가족관계, 인간관계 안 좋은 게 없어! 다 좋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캐캐 묶고 해묵은 감정들 다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너무 좋다. 부럽다. 재물은요. 재물은 상승하지. 당연히. 왜? 다 좋아지니까? 다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돈도 벌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은 없지만 열심히 사시면 일단 운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팩트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알잖아요.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거야. 애정운, 굿이에요. 굿겠죠, 다. 너무 좋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았어요. 애인하고도 갈등이 많았어요. 내가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마음이 너무 지쳤어. 근데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운이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그래서 건강까지 좋아요. 내가 참 원숭이띠 분들이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진짜 그만 살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약간 충동적인 생각들.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어떤 분들은 금전적으로 안 따라주면 그래도 뭐 식구들이 사이가 좋던가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서 조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데 이분들은 진짜 다 안 좋았거든.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운세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건강도 좋아요. 안 아파요. 몸과 마음이 지쳤던 것도 다 풀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신축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시원하게 한 번 쳐주세요. 짝짝짝짝짝. 신축년에 바삐바삐 움직이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게 좋게 작용을 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신축년에는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솔직하게 다 터놓고 움직이시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 속을 보여라. 네. 솔직하게 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운기적으로 득이 되실 거예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일단 운세는 좋고 그래서 재물도 그렇게 따를 것이고 근데 특별히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닭디분들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 많이 힘든 부분들도 많았어. 그리고 특히나 몸으로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 그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런 것 쪽으로 힘드셨는데 재물운도 점점 상승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부 사이 애정전선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건강적인 면에서는 바삐 움직이시다 보니 총총총총총총 이러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발 헛디뎌서 낙상사고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띠랑 닭디분들한테 하반기 인사 또 마무리 잘 하시라고 근데 좋은 게 많으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뭘 무슨 말씀을 드려요? 축하를 해드려야지. 축하해주세요. 원숭이띠 닭띠 여러분들 여태까지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신축연애는 우리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요.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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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